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 도지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는 전국광역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도입 결과 및 계획발표, 시 도지사 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지사는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등 충남의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지원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도가 준비 중인 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대학이나 병원, 전문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기술 융합형 건강관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국내 의료 및 보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